아 일단 주변에 조용히 빠지고 왜 야 앞으로 그냥 미션 하지 말고 그냥 배 있잖아 어 돌아다니면서 저런거 기둥만 찾아가지고 다니자 어 평판 딱 해야 될 때는 그렇지 야 이거는 배가 다르다 이거 안되겠는데 시발 부딪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일단 부딪치긴 할 것 같아 제발 제자리로 딱 돌아라 어 어 어 왜 어 못 빌 수 있어 유령도 대포 쏘더라 올라가 봐봐 한번 어 오우씨 야야 빨리 잡아야 돼 근데 맞을 것 같애 흠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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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우씨 신다 오우씨 오우씨 비싼거 어디 떨어졌네 스칠랑 어음 아니 아니 됐어 됐어 이대로 찝자 이제 오우 개빛나 해골 여기서 찝을 수 있나? 아 너무 뒤로 왔네 배가 제가 거기다 갖다 놓으면 좋겠어 어 어 그 바위 있는 쪽에다 갖다 놓으면 될 거 같아 어 꺼져 이 새끼들아 지금 너희들 상대는 시간 없어 쿠팡 보고 있나? 으으 씨 그래 있다고? 아 저 해골도 저것도.. 야 요샌데 저거 성체잖아 저거 이거 빨리 이거 팔자 일단 아 저.. 어 플레이어 있네 저기 야 우리 배도 빛나는거 아니야 이거? ㅅㅂ 깔찍 잘못하다가 뭐.. 뭔 소리야? 오우! 야 뭐야 뭐 터졌는데? 어? 상자가 터졌는데? 아니 근데 상자가 터졌어 아까 이거 이게 야 손눌상자 이게 터지나보다 시간 어느정도 쿨타임 되면은 어 가자 어 어 어 의미 없어 이거 이거 같이 이거 이거 돌리자 아마 N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응 어 그러겠다 아까 갔던 데야 거기가 아 근데 우리 배 저건 아니다 어 그건 안 떠 있다 야 분노의 상자는 따로 나더라 물 잘 뿌릴 수 있는 데다가 펑 터지니까 새끼 그냥 우리 격리 시켜줄게 어 더 피자 더 슬라야 느낌이 좋지 않다 음악이 바뀌었지 않냐? 그래? 어 물 준비 흫 물 똥이에서 물로 부어버리면 안되나? 지금 미리 어 어 아니 여기여기여기 여기있어 여기 어 아래 어 터진다 어딨냐 물동이 에어 myster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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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상자에 계속 물을 뿌려줘야되나 보다 야 꼬라박아 그냥 시발 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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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침물라면 뭐지? 어? 아휴 아니 수리하면 되지 어 일단 팔아 얼마야? 2천원 굿 이게 얼마야? 엉뚱해서 C 어어 오 1,100원 1,100원 뭔데?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뭐가 문제 없으면 음 2,100원 2,100원 4,100원 2,100원 저는 1,100원 파란색 코인이다 이거 내가 볼 때 이상저도 오오 씨발 미쳤다 내가 키잖아 이거 질있다 야 이건 또 딴 데 가서 파지라 알았는데 잿빛 악한 상대야 와 이거 이 해골 비쌀 것 같은데 전초기지 알았는데 야 시발 어 야 했다 어 이거 이거 다 야 이거 다 그거다 슬로 아니 아니 이거 해골 해골은 해골은 다 저기 거잖아 어 해골은 전초기지 어 야 왠지 이거 한 2, 3천원씩 할 것 같은데 잿빛 오 야야야야 뭐야 불 났네 오우 오우 저기가 별로 탔네 오우 오우 지렸다 야 보물상자도 500원 하네 흫 아 원금에서 끝났다 아 어 아니 나머지가 아니라 그 박스 한 개만 안 되는거지 보물상자 한 개 어 이거 세 개 있는 거 전초기지요? 어 전초기지가 아니라 어디 전초기지가 있어요? 아무 전초기지 여기 전초기지가 아니잖아 여기 여기 전초기지인데 아 그래? 여 잠시만 여 옆에 있는 사람 어디 가야되냐 아 아 야야야 거기다 아 여기 순술집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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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못 갔다 거기 있다 술로 여기가 어어 술집 술집 그 어 거기 얼마냐 아아 좀 생각보다 좀 그러네 야 그래도 6만원 채웠다 어 어 그래도 6만원 채웠다 어 어 어 뭐야 왜 어허허허 야 호더야 이 상자 사갈래? 라리나한테 오 야 재피 상자도 팔 수 있나봐 팔자 와 이걸 야 이제 컨텐츠는 저거다 싸우거나 어 해골이나 배 이런데 가서 잡거나 얼마 주냐 오오 지렸다 야 이거는 C 이득이다 어 어 쇼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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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쇼핑 타임 쇼핑하고 내자 오늘 어차피 배 또 두개짜리로 갈아타야되 이거는 흐흐흫 흠 홍탄 20대명은 뭐 할수있다 응? 어 크라켄 총살 수 있다 아